한글자막 by 한효정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관리 목표 물가 수준 2%를 넘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 실물 경제가 현재 좋다. 그래서 가만히 두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서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는 금융시장에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을 때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결국 미국 경제가 실제로 좋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는 올해 3월에 한미 정책 금리 역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주장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 거의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실제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 자금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여 들어왔고요. 주식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나가긴 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그 3배가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순유입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고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데에는 금리 역전뿐만이 아니라 원화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하는 전망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내년 말경에는 금리 역전뿐만이 1% 중후반 수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환율 변수의 영향을 배제를 하더라도 금리 역전뿐만으로도 외국인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가계부채의 부담의 증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사실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지표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전기비 대비 GDP 경제 성장률이 0.6%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고요.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고용이라든가 내수 소비 회복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가 매우 부진하게 나타났고 취업자 수 역시도 고용시장 지표들을 보면 최근에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5천 명 내지 3천 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죠. 물가 상승률 역시도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 수준 2%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가게에서 체감하고 있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정부 쪽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주현 총재로서는 야 이거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릴 수가 없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가계부체도 많으니까 경제부처 쪽에서는 뭐 그건 별로 문제가 없다. 우리는 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금리를 내심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고 이주현 총재는 아무것도 금융 전문가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서. 한국은행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놔둘 수 없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요 가계부채 문제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금융의 건전성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한국은행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너무 얽매여서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금리 인상 조치를 줘서 우리 대출자로 하여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과도한 부채는 빨리 갚고 그다음에 무리한 투자 무리한 부동산 투자 무리한 부동산 투기는 서둘러 우리가 단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계부채